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꿈을 꾸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루어나갑니까? 아직 안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따라 이루어나가야만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실천이 큰 작품을 만들어납니다 다윗이 돌 던진 것이 골리아스의 이익이 되죠 이거 할 때에 렘넨트에게 조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설명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5분만 가져도 됩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은 묵상인데 아이들이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하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잠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그런데 거의 아이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어른 보면 여러 번 해놓고도 여러분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이 시간을 가졌더라면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외워라 이러지 말고 다음 주에 만약 또 물으면 얘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렘넨트에게는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깊은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같이 하세요 지금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실제 같이 하세요 깊은 호흡을 아이들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고 오래 참는 게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좀 달라요 아이들은 오래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을 참는 것 그 다음에 내쉬는 것 아이들은 잘 못하기 때문에 코로 들으시고 오래 참는 동안에는 자기의 꿈 기도 말씀 생각하면 되요 오래 참는 것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쉬때는 입으로 내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코로 들으시고 내는 게 맞는데 코로 내쉬면 호흡이 다 안나와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쉽니다 굉장히 뇌가 살아납니다 뇌가 살아납니다 뇌에만 세포, 천억 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고 하라 하면 안 해요 같이 하세요 같이 주워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은 합니다 내가 어떤 뇌는 단어는 골시 패스 해가지고 지금 외모가 나가는데 한 변 딱 설명했는데 계속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러면 얘기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데 몸 전체 안 퍼졌어요 내가 한 번 가서 얘기했는데 알아듣고요 승리했어요 이거 하는데 그렇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증명했습니다 우리 몸이 37도 이상 되면 암세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온몸 체온이 낮았다는 거죠 체온 1도 내려가면 면역력 30% 떨어집니다 산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어죽는 게 아니고 체온이 떨어져요 물에서 헤엄자를 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체온이 2도 이상 내려가 버리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아이들하고 같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학업이 부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작은 실천 만약 이걸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굉장한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 CBDIP 이렇게 발전시키나가죠 자 이전 것을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몇 가지만 체험시킨다면 당연한 응답이 올 겁니다 당연한 응답이 어떤 걸 체험시킵니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게 4경 1장 1절 3절 8절이죠 이걸 아이들에게 체험시킬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체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렘넨트 일곱 명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강대국들이 어떻게 멸망받았는가를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성경 찾아서 이렇게 설명할 때 성경이 역사하십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명하지 말고 아이들하고 같이 찾아 조금만 보게 되면 굉장한 응답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린 요즘 유아 유치라도 아이들 똑똑해요 글도 잘 알고요 어지만한 같이 이렇게 좀 확인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면 필연적인 응답이 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응답이 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며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우리 렘넨트에게 현장 갔을 때 이 응답이 와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네가 이제는 혼자서 조금만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응답의 중요한 시간표죠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문을 여시고 성경에 일어나는 응답들 제일 중요한 거죠 스테반의 일로 인해 헛어진 자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 드디어 첫 성교사로 파송됩니다 4등의 16장 6절 10절 마게도니아로 그 다음 뭡니까 로마로 이렇게 딱 가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후대가 받을 시간표입니다 놀라웠게도 꼭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꼭 이대로 이루어지고 이걸 조금만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뭘로 가지고요 기도를 갑니다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했거든요 이때부터 절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이걸 지우지 말라고 한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 공부하지 않고 토라, 세마, 탈무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많은 위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주시는 너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 이게 들으면 답이 금방 나와집니다 우리는 새 절기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굳게 붙잡은 드림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네 번째 가르치는 게 뭡니까? 랩 런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는 예배만 성공한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은약의 여정을 약간 CVDIP를 조금 설명을 해본 겁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이제는 응답을 오는 겁니다 성인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회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일성 유대인의 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창조 이거입니다 이거는 모든 교사들이 알아야 되는데 유아, 유치우 여러분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절호의 지금 언약 전달 기회예요 저들이 못 알아 듣는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 다 전달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려야 되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렘넨을 전달해야 될 거 문제 왔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과정입니다 하나 응답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넨과 같이 조금만 영적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총리가 돼도 괜찮습니다 이걸 렘넨과 같이 심어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너와 함께 계시고 오늘 잠 못 가르칠 때 많아요 나는 막 흔들린다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 나는 옛날에 응답 못 받았는데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응답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면 뭘 성취시키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조그만 아이를 가르쳐는데 전 세계 RUTC 운동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언약을 딱 잡으시고요 무조건 이리로 들어가세요 모든 언약을 다 잡고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이리로 들어가세요 혹시 여기 암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리로 들어가세요 무조건 이리로 들어가세요 암 걸리지 말고 열심히 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 나는 영적으로 시달린다 이리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시달리는 게 아니고 뇌를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의사분들은 다 보이는 거 말지 안 보이는 거 모르거든요 우울증 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신병 발가락 문제가 아니고 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딱 잡으시고 뇌멘트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새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야 될 미래에 응답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뒤에는 어린 뇌멘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우리 가장 먼저 유아유치 교사님 부모님들을 부르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을 입게 해주옵소서 옛틀이 아닌 새틀을 보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참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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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